안녕하세요. 쾌이사존 지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의 N키보드 NKR3 RGB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해당 키보드는 스카이 디지털에서 자체 개발한 3S 엔진을 탑재하였으며 자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키보드라고 설명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외형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틸트 기능 및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타공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패브릭으로 구성되었고 인터페이스는 USB로 구성되었습니다. 킥캡은 ABS LED 투과 방식과 스탭스 컬처 2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폰트는 LED가 위치해 있는 상단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1680만가지 색상과 13가지 RGB 이펙트가 제공되며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펑션키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키와 하드웨어 매크로를 지원하는 다기능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스위치는 카일에서 제작한 기계색 스위치가 탑재되었으며 카일 스위치는 5천만번의 입력 횟수를 보장하는 스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11만원대 후반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키보드입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디지털의 N키보드 N키 R3 RGB 키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RGB 색상과 모드를 지원하고 펑션키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 및 하드웨어 매크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퀘사존 지름이었습니다.